그 한waż 26살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요 일본 생각을 하잖아요 2,000엔을 들고 왔어요 저는 진짜 옛날에 거에요? 너무 옛날 거라서 못 쓴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2003년부터 안 된 거라고 저가 태어난 연도? 개혹해. 진짜 야무하긴. 근데 좀 돈이 없어서 그냥 포기했어요. 맞아요. 포기했어요. 괜찮아요. 다음에 다시 마리톤 가지고 올게요. 좀 슬프지만. 너무 귀여워. 진짜 웃기. 이야 웃기야. 세번 내리고 갈게? 안녕하세요. 너무 귀여워. 저는 이제 하다가 스카이 블루. 얘는 흰색에 남색 포인트에서 나비 느낌이고 얘는 킹크 공주 느낌으로. 어 그래. 킹크 공주. 하이. 이걸 보니까 살짝 한국에 족발이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족발이요? 거기 있네. 거기 있네 이러네. 내가 치는 거야? 아닌데 사람이 치는 거야? 사람이 치는 거야? 사람이 치는 거야. 일리 치는 거야. 여기는 다 고구마야. 그게 많아. 진짜 공주들짝 이런 느낌이다 이거. 어. 공주들. 이 사람 뭔가 대기해야 되나? 응. 열심히 좀 해가지고 말아야. 다음 주에 바나봐요. 이렇게 말아야. 잘했어. 지금부터 볼 수 있을 거예요. 저 cuộc이 meille 다 당신이 또 많이 보인다? 한참來到この 운동에서. 저 cuộc이 들은 게ато. 그리고 그 부분도 치는 게시기까지. 뭐 운의 왕ICE가? 손아주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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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Sí. 잘했어요. 저거.. 아. 아. 저희는 당고를 먹으러 왔습니다 당고 누구 평소에 좋아하시는지 당고 없어서 못 먹죠 저는 한국에서 제대로 된 당고가 없으니까 일본에서 꼭 먹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먹어보자고 오마이매스 진짜 맛있다 甘이 진짜 맛있다 전화가 우리가 많이 먹는 날이었습니다 전화가 13ечь의 연인만으로 짜증미가 올라갔는 것 같아요 이기 다음날의 시원을 확인해보는게 꼭 한번 보고서 아이구 구워 아이구 구워 아이구 구워 아이유 안단다니 너무 맛있어 오 이쁘다 아 맛있어? 음~~ 신기한 맛..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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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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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예뻐! 귀여워! 이거 유희라고 해 일본어 진짜 귀여워 서치 놀고 있네 우리 진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안녕 안녕 기다려? 아니 요나가 이치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 아오케 미사 아오 미사니 미사니장 미사니장 이치 이치 미사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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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 이치 기사니장 사랑합니다 이거 전부 오미야기 전부 오미야기다요? 아리갓도 고자이마쓰 아리갓도 고자이마쓰 아리갓도 고자이마쓰 좀 더 높아쓴는데? 아리갓도 고자이마쓰 고자이마쓰 아리갓도 고자이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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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먹자 아리갓도 애맨은지 아리갓도 애맨은지 제가 네일을 했는데 셀프 네일인데 하하 망했어요 다 먹기겠네 에이 다 먹기겠지 고자이마쓰 하찜이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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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아 안기준 하하 한국어는 아마마야 안기준 아모르토 아모르토 아 아모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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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타라 근데 여유맛이니까 그니까 먹어야지 원래는 지금 나 자고 있잖아 응 그치 이나 뭐 또 뭐 또 질짓인데 이거 언제 자? 응 이거 하세요? 처음 봐 아니 처음에 처음에는 그런데 야 뭐야 아니 화비 있어 아 아 아 아 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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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transcript 홈런 초콜릿 precision desapac 맛잘 이게 맛이 가운가 여릉 한국에도 있긴 한데 맞지 있긴 한데 해서 짭 만날치 First 야기 소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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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뭐지? 드라마에 나올 때 드라마 애니메이션 무조건 나오는 그 빵 맨날 그런 매점 가가지고 맞아 아 이따기마스 야기 소바 빵 맛있지? 맛있지? 야 진짜 맛있는데 미쳤어 미쳤어 진짜 진짜야 내 리액션을 이해해야 해 진짜 저희가 방금까지 아라씨 멤버 결혼생 결혼 물어보고요 연애하는 사람도 물어봤는데 뭐지 머리더라? 뭐 아이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렇구나 했는데 진짜 방금 아기 태어났다고 너무 놀라서 영상 틀어줘 일본 오고 나서 목이 쉬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난 말은 그닥 많이 안 하고 먹었지만 니 평소에 많이 했을걸 아 그거 같지 아이가 난 많이 할 땐 많이 한다 그랬나 응 뭐 뭐 뭐 뭐